안녕하세요 케시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제가 돌아왔어요 오늘은 블랙핑크 신곡인 How you like that 튜토리얼을 배워볼 예정이에요 음악이 조금 빠르니까요 다들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 노래 앞부분 인트로에서 클래핑 인 널 에리아 그 부분에서 이제 안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래핑 인 널 에리아 그 다음에 모으고 위로 일어나면서 가사 이제 들어가요 보란듯이 무너졌어 찬 보란듯이 무너졌어 에이 뚫고자 지하까지 하고 바닥을 뚫고자 지하까지 앞으로 쭉 에이 그 다음에 위로 다운 에이 참 에이 엇끝처럼 잡겠다고 지하 에이 두 손을 뻗어봐도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그 다음에 왼쪽 딴딴딴딴딴딴 라이 아 더 짤 에이 그 다음에 왼발 뒤로 가면서 딴따딴 그 다음에 위로 보며 다 키스 키스할 때 손 이렇게 앞부로 키스 더 옆으로 손 벌리면서 짠 하고 왼발부터 원 투 쓰리 포 왼쪽 딴딴 찬 에이 이제 너의 하나 둘 셋 찬 에이 하고 이제 너의 하나 둘 셋 하 하고 무릎 세워야 돼요 에이 그 다음에 땡기고 따란 라이 때 따다 찬 짠 따라란 하유 하유 라이 때 따라라 따 따라라 하유 하유 라이 때 하고 위로 돌리고 다리 이렇게 개다리 추우면서 빠라비 빠라부 부르르 부 하고 뒤로 하유 하유 라이 때 따라빙 바라뿐뿐뿐뿐뿐뿐뿐뿐뿐 그 다음에 땡기면서 따라라딴 딴 자 하고 탐 룩이 유 나 룩이 미 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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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 룩이 유 나 룩이 미 찬 룩이 유 나 룩이 미 찬 오른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총 네 번 하나 둘 셋 넷 하유 라이 때 음악이 좀 빨라한데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자 다음주는 특별히 제가 어떤 곡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에요 그러면 다음주는 화사의 마리아 로 찾아뵐 예정인데요 다음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